사람의 뉴스다 왓츠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왓츠인에서는 두 번째 야구인과의 만남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TV,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 두 분이 들어올 때 복장만으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경남 최초의 여자야구단 창미아의 선수인, 또 우리 여자야구 국가대표의 투타이기도 한 두 분입니다. 박민성, 박주화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출연해 주셔서 두 분 모두 감사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축하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3 아시아야구연맹 여자야구 아시안컵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먼저 박민성 선수죠. 먼저 소감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홍콩에 가기 전부터 목표가 슈퍼라운드에 진출해서 동메달을 목에 걸고 오는 게 목표였는데 일본하고 대만 팀한테는 아쉽게 졌지만 개최국인 홍콩을 3, 4회전에서 이기면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거를 이룰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성 선수가 말한 슈퍼라운드 진출이 4위까지 허락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대한민국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 대만에 이어서 3위에 자리하면서 이제 오르게 됐고요. 두 번째 또 이 대회에 동메달을 따낸 대한민국 대표팀 그 속에 박주화 선수도 있었습니다. 역시 소감 듣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저희 대표팀 선수들이 우상 없이 그리고 또 사고 없이 잘 돌아온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기쁜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민선이와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목표였던 바를 또 이루고 물론 일본, 대만한테는 졌지만 나머지 게임을 전부 다 승리를 거두면서 또 좋은 성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아시아야구협맹 여자야구 아시안컵이 3회째더라고요. 1, 2회 대회 성적 보더라도 일본, 대만이 성적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이번에 또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두 분은 그렇다면 국제대회 출전은 처음이었습니까? 국내 대회는 창미화가 참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처음이었어요? 저는 17살 때 한 번 나간 적이 있고요. 어떤 대회에 나갔어요? 2대회입니까? 네. BFA 제2회. 2회 대회 때? 네. 제가 2, 3회 이렇게 두 번 나갔어요. 아, 그렇군요. 처음이셨고요? 네. 저는 대표팀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나갔었어요. 국제대회 나가보니까 그러면 처음이었잖아요. 어떻던가요? 저는 이제 말로만 들었던, 지금까지 해왔던 언니들이 국제대회는 다르다. 국내대회를 뛰었던 거랑은 조금 더 다르고 수준이 높다라고 말로만 들었어서 그런 설렘과 또 궁금증을 안고 이제 첫 국제대회를 나갔었는데 확실히 잘한다고 했던 일본 대만 팀을 보고 좀 놀랐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배울 점이 많다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하면서 느낀 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여자야구도 많이 발전을 했다. 물론 민성 언니도 전 대회를 갔다 왔지만 예전과는 좀 더 발전된 우리나라 야구를 보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회, 해외 대회는 첫 출전이었고 그리고 박민성 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언니인 민성 님은 박민성 선수는 마운드를 지키는 투수고요. 그리고 주아 님께서는 유격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핫코너를 또 잘 지켜야 되고 이 3유관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박민성 투수가 박주아 선수에게 또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 3유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유격수 자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이번 대회 좀 어땠습니까? 잘 막아줬어요? 일단 뭐 팀에서도 항상 제 뒤에 주어가 있기도 했고 해서 이번에 좀 많이 믿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믿음만큼 잘 잡아서 잘 던져주고 타격 부분에서도 많이 잘 쳐줘서 제가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박주아 선수가 보니까 유격수인데 또 타선, 타순을 보면 4번을 또 주로 맡았죠. 네, 맞습니다. 대표팀 타선을 이끌었던 박주아 선수고 6경기에 출전해서 18타수, 7안타, 10타점, 타율이 3할 8푼 9이네요. 그리고 또 OPS가 또 8을 상의하고 있어요. OPS는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수치를 말하는데 또 매경기 타점을 또 신고하면서 우리 대표팀의 타선을 이끌었고 특히나 또 박민성 투수는 마운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투타 모두 좀 든든해지는 이 두 선수가 대표팀의 또 성적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뉴스파드에 모셨고요. 박민성 선수도 슈퍼라운드 진출을 결정지은 경기가 또 필리핀 전이었습니다. 이때 또 역투를 펼쳤고 4이닝, 4피안타, 2개의 볼렛, 4탈삼진, 3실점, 1자책점으로 또 호투를 하셨습니다. 이번 대회 모두 3경기 나와서 7과 3으로 2이닝 투구하면서 5실점, 평균자책점, 4.57을 기록한 박민성 선수라고 합니다. 야구는 또 기록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꼭 읽어드려야 돼요. 정말 이래야 어투타가 얼마나 잘했구나 이해를 또 하실 텐데 어쨌든 이제 4강에 올랐고 여자 야구 월드컵 출전권도 획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 열립니까? 월드컵은요? 일단 올해 8월에 캐나다에서 A그룹 예선전이 열리는데요. 그게 슈퍼라운드입니까? 네, 슈퍼라운드를 갖기 때문에 티켓을 얻어서 8월에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팀들과 조별리그를 치러서 여기서 3위 안에 들게 되면 또 내년에 캐나다에서 본선이 열리거든요. 그거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 야구 월드컵이 2024년에 있는데 이 대회에 나가는 티켓을 지금 반만 잡은 거네요. 확실하게 따내지 못한 거고 슈퍼라운드에서 또 좋은 성적이 있어야 우리가 또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홍콩에서 값진 경험을 했고 또 이제 캐나다 가서 또 꼭 좀 경기를 잘 치러내야 하는데 두 분은 이제 대표팀 같은 팀원이기도 하고 또 같은 소속팀이에요. 창미아라는 야구팀의 소속이 돼 있는데 자신 있는 분이 먼저 왜 우리가 창미아인지 창미아 어떤 팀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라디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이 많이 뜨면 안 됩니다.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창미아 팀 네, 먼저 해주시죠. 저희 창미아 팀은 이제 2020년 7월에 창단한 팀이고요. 또 전국에서 많지 않은 또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또 체계적으로 선수 출신인 감독 코치님들 밑에서 훈련을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또 야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이제 저희 팀에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네, 박민성 선수 잘 비껴간 것 같은데 제가 여쭤봤던 거는 창미아니까 창원인 것 같고 야니까 야구인 것 같은데 미는 뭡니까? 도레미 아니잖아요. 미... 네, 미녀라고 합니다. 야구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또 아름다우면 창미아라고 지었겠습니까?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언제 입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언제 가입을 했던 거예요? 먼저 박민성 선수. 저는 작년 1월 달에 가입을... 아, 지난해 1월이요? 네. 오... 아니, 근데 지난해 1월 가입을 했는데 국제대는 그 전에 또 출전했었네요? 네, 저는 그 전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자야구를 하게 돼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가대표가 돼서 그때부터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두 분 모두 대학생이신 분입니까? 네, 다 대학생. 아, 대학생이고 그리고 창미아에 지금 또 가입이 돼 있고 네. 띄고 있는 상황이고 박주하 선수는 언제부터 창미아 소속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창단 멤버죠. 창단 멤버? 네, 이제 2020년 7월에 창미아가 창단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처음 창단할 당시에 이제 창미아 조건이 원래는 창원 거주자만 창미아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본가가 경남 하동이 본가고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창미아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제가 운동을 할 곳이 없고 또 여자야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협회에 제가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제 사정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협회에서도 흔쾌히 또 제가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창미아에 가입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면 하동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민성 선수는 그럼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 두 분 다 일단은 창미아가 아니네요. 부미아고 하미아고 그런데 뭐 또 부산 경남 우리 또 하나니까 또 야구로 또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창미아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고 이 창미아가요. 창단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뭐 실력으로서는 충분히 강팀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선덕여왕배 전국 여자 야구대회 챔프리그 창단 처음으로 정상에 오르기도 했고 지난해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회에 이제 그 서력에 성공했던 거군요. 그때 이제 개인상을 휩쓸었던 또 창미아 선수들이었는데 박민성 선수는 우수투수상 그리고 박주화 선수는 최우수 선수상 MVP고 MLB로 따지면 싸이영상 수상을 하신 거고 그리고 김혜서 선수가 또 팀원이죠. 순상을 쓸어 담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지난해 또 상을 받았어요. 창미아 팀이요. 불굴의 최동원 영웅상 수상했다고 하던데 최동원 씨 당연히 아시잖아요. 최동원 선수. 네, 다 들어봤습니다. 네, 경기를 직접 보진 못했더라도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들었을 텐데 가장 존경하는 선수였습니까? 좀 어땠습니까? 이 상 받았을 때? 일단 이 상이 이제 창단 2년 만에 저희가 또 여자야구 대회를 재패하면서 여자야구의 열풍을 일으켰다라는 그걸 좀 크게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이제 불굴의 영웅상을 받게 되었는데 또 이게 정말 KBO 레전드 선수신 또 최동원 선수님의 이름을 딴 상인 만큼 조금 더 영광스럽고 또 기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제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제 앞으로 두 선수 또 꿈꾸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먼저 언니인 박민성 선수에게 묻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가 어떤 것인지 또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일단 저희 나라에 여자야구 실업팀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게 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저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일본 실업팀에서 야구를 하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일본 여자야구 실업팀은 이 저변이 확대가 잘 돼 있나 보군요. 네, 일본은 여자야구가 활성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왕이면 좀 우리나라에 빨리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소환이 듣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일본이나 대만 등 좀 여자야구 강국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들은 이제 남자야구팀 산하에 여자야구팀이 이렇게 있는 등 조금 더 여자야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걸 경험을 해서 또 그걸 우리나라의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자야구가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또 창미아의 투타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실시간 채팅으로도 보니까 주아야 하늘이랑 이모랑 외식 중에 유튜브 보고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에게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여자야구 월드컵 그게 지금 윤곽만 지금 보인 상황인데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두 선수도 응원하고 대표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창미아 조만간 단편 영화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미아의 성장기, 경기 영상, 일상생활도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 지역 유일한 여자야구단 창미아, 영화 제작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